오늘은 구미에서, 구미에서 온 가수 구우민지 전국적으로 회수와 취업할 때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날씨입니다. 오빠야, 철없는 장자야, 먼저 노래 들어가겠습니다. 네, 구미 김선,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역시! 아, 떠요? 네. 한 번은 신일수라고, 뭐 하지 뭐 이곳에는 뭐니, 뭐니 도대체 뭐냐 다 꺼였다, 다 꺼였어 그 자리에서 혼자 말아 손 들어봐 발들 들어 다 꺼였다, 다 꺼였다 한 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너 좀 더 나 좀 더 하자 내가 뭐라고 했니 조심하라 했지 안 더 보고 여덟 보고 여덟 보고 위로 닦아보라 했지 했잖아 이 못난 남자야 지금처럼 넌 남자야 어디 핑계라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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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친구 지지 널 사랑한 걸 보면 너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 우리 인동남 월아버님 많은 사람 주세요 네 팀으로 가수 금윤지TV 그저 그 한 번은 신일수라고 말하지마 이번에는 머리머리 떠낼지마 다 꺼려가 다 꺼였어 그저 있어 오참마라 손으로 다 알게 다 꺼려가 다 꺼려가 다 꺼려가 다 한 말 잡으리라도 움직이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내가 뭐라고 했네 조심하라 했지 닭도 먹어 여덟 먹어 닭도 먹어 닭도 먹어 닭도 먹어 닭도 먹어 닭도 먹으라 했지 했잖아 일본난 남자야 이처럼 넌 남자야 어디 핑계라도 해봐라 내가 빛인 꽃 지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보면은